헬로우 오랜만에 듣는 퇴근 카메라 와 어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반가웠네요 퇴근 카메라가 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일단 퇴근은 하고요 오늘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감기 끼우는 것 같은데 어 이따가 어차피 다시 닫고 연줍씨는 그때 뵙죠 할게 많아요 할게 많아서 또 나와야돼요 곡 써야돼요 그래야 데뷔할 수 있어요 갈게요 빠이빠이 다음 안녕하세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좋습니다 오늘 기다려라는 저의 자작곡을 녹음했는데 뭔가 그 노래는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바치는 그런 노래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나는 만족스럽구요 빨리 사람들이 그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이 아쉬운 이야기였어요 되게 되게 뭔가 마음 웅클할 때 쓴 노래여서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바이바이 어 힘 봐 하이 헬로 안녕 지금은 생일시간 오늘이 요일이고요 오늘 무엇을 했냐면 특별한 특별한 일은 없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오 어 아 아 퇴근하셨습니다 컨디션은 매우 좋아요 겉으로 안좋아보이는 것뿐이지 아무튼 매우 바쁜 하루였고 이제 집에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음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을 하긴 했는데 지금 한 3시 40분 50분 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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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쯤 됐습니다 좀 뭐 연습할까 하고 국제곱도 좀 하다가 잘 예정입니다 아무튼 출근했습니다 나는 지각이야 비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작곡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조금 4시인데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이 오늘은 투샷 지금 4시쯤 지금 4시쯤 튼거 같은데 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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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를 좀 부상하다가 작곡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갑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부상 이렇게 퇴근하셨어요 퇴근합시다 하루 전날인데 음 솔직히 아직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뼈 깔아서 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겠죠 아 아무튼 내일도 잘해야 되고 네 진영이랑 창의도 좋은 평을 받아야 되고 저희도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제 내일만큼은 정말 제대로 즐기면서 할 것이니까 기대 아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마 들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음 평가촌날 평가촌날 평가촌날이 아니라 평갓날입니다 출근했고요 일단 뭐 얘기하고 했지만 똑같은 얘기고 그냥 다른 생각 배우고 오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즐기고 오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드디어 그날이 왔고 일단 저희 팀인 창의도 첫번째로 첫번째보다는 첫번째보다는 첫번째 평가때보다는 많이 자연스러우신 것 같고 첫번째보다는 암튼 내일 잘 하겠습니 감사합니다.